안녕하세요 경제동의회입니다. 테슬라 AI회사 선포하였습니다. 테슬라 주가는 어제 711불로 9.35% 폭등하였습니다. 6월 한달 누게는 마인스 6.22% 하락 마감하였고 어제 비테크 대부분 회사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다운산업과 나스닥 중압도 폭등하였고 이번주 파울의 입에 주가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. 2023년 경기진체 가능성을 대부분의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비해서 를런 머스크는 정규직 직원을 3.5% 감축하고 시간제 인원을 대폭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는 중국기업이라고 언급하였고 그러나 진짜 테슬라의 경쟁자는 원자재 공급망 양상입니다. 9월 30일날 AI 데이가 언급하였고 AI 데이 때 사람처럼 움직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. 진정한 AI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